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혹시라도 딱 나와를 기대했다면 이제부터는 언제나 네 편 진짜 선생님은 저희들의 편에 서 주실 겁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당연하지 라고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 입장에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영리하겠는가를 고민하면서 분명 6개월 전, 참 시간 빠른데 12월이었을 거예요. 전체 커리큘럼 올려드리면서 이대로 더욱더 풍성하고 탄탄한 커리로 2025학년도 대수능을 대비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뒤에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약간의 수정 또는 보완이 있어서 이 하반기 커리큘럼, 일명 점진적 과부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수능 게임 후반전이 시작되잖아요. 이때 당연하게 커리큘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멘탈과 피지컬까지도 완벽하게 받쳐주어야 수능 게임에서 손쉽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쉬운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약속드리는 건 언제나 세 가지.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인풋, 최소화, 아웃풋, 극대화. 인풋, 시간이면 시간, 비용이면 비용, 스트레스면 스트레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뽑아내야 될 극대화시켜야 될 것은 점수, 등급, 백분위, 표점 등등이죠. 이걸 효율적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뭔가 영리하게라는 말을 하는 건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냥 무턱대고 혹은 요새 많이 쓰는 말 중에 무지성 있지 않습니까? 무지성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덤비는 건 곤란하다. 두 번째, 실전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풀고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조차도 강의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똥품 잡을 생각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 한 문제를 좀 더 빠르고 바르게 풀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고 그냥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뭐 이런 전공한 사람이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 다음 강의 22년 동안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걸 자랑하는 자리 혹은 어필하는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본 친구는 알겠지만 진짜 강의에서 불필요한 사담을 합니까? 그 아닌 이유는 여러분에게 효율성을 약속하면서 굳이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거 말고도 실전적인 스킬이면 스킬 아니면 문제풀이에 필요한 독해력 등등 전달해드릴 게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좀 더 짤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도 계속합니다. 그건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줄여드릴까 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맞거든요. 무지성, 나구잡이식, 중근한 방 그게 아니라 뭔가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탑재한다더라도 순서에 맞게 교육과정에 맞게 그 다음에 덜 까먹도록 개념은 휘발되니까 그런 걸 약속하면서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와 손잡고 손잡은? 나만 손잡았나? 메가스터디와 함께 손잡고 강의한 지 벌써 1년하고도 7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매 순간순간이 감동의 연속이었고요. 그 감동의 연속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매해 좀 더 완성된, 좀 더 컨텐츠가 탄탄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마저도 6개월 전에 약속돼 드렸던 것보단 더 풍성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하반기, 후반전 로드맵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이제는 뭐 돌돌적 이런 말 많이 쓰지도 않지만 시끄적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은 참 요즘 들어서 어떤 재미가 있냐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돕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수강생이 늘거나 선생님의 이름이 더 알려지거나 이런 재미도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는 스킬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선생님의 성향을 좀 더 다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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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기획하고 더 새로운 게 없을까? 아니, 선생님이 인강만 지금 십 수년째 하고 있는데 인강 커리는 작년 커리, 재작년 커리 그 해마다 항상 완성된 커리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왜 계속 무언가가 더 붙거나 아니면 좀 더 색다른 걸 기획을 해보거나 어떤 규제를 발간하느냐라고 한다면 수능 트렌드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공부법도 매해마다 좀 더 무언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보완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계속 안주하지 않겠고 항상 여러분 입장에서 무언가를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점진적 과부화를 약속드렸어요. 일단 이 점진적 과부화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으로 무거워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 답 하나짜리로 공부하다가 그 다음 큐뱅크 블랙 라벨을 통해서 선지가 다 섞이긴 한데 정답이 몇 개인지를 모른 상태에서도 문제를 좀 풀어야 되고 아주 색다른 적자생존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 새로운 독해, 새로운 통계 등등에도 연습이 돼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과부화라고 하는 건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포텐셜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포텐셜로도 무너질 수 있는 시험이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텐셜이 100이다라고 하면 한 110이나 120 정도의 부화를 걸고 싶은 거예요. 어? 약간 무거운데? 이걸 잘 걸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의 포텐셜이 100인데 선생님의 문제를 7, 80 정도로만 낸다. 아무 자극이 안 돼. 여러분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어. 만점 받고도 신나지가 않아. 왜? 쉬우니까. 그 정도로 우리 제자들이 이미 성장해왔거든요. 처음에는 덤벨로 따지면 이 아령 있잖아요. 헬스장 가서 한 5kg 심지어 3kg 3kg 하고 근육통 와. 그러다가 이제는 10kg 15kg도 들만한데 그때 선생님은 18kg짜리를 들일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 사고가 나냐면 이제 15kg 든 친구한테 막 30kg 줘. 30kg 주면 여러분들은 진짜 사고 나요. 근육 찢어지고 막 난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진적 과부화를 정말 잘하는 연구실로서 각종 컨텐츠 맛집이라고 소문났으면 좋겠다. 이미 소문도 많이 나서 흐뭇하게 우리도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컨텐츠 맛집은 맛집이고 맷집은 또 맷집이죠. 맷집은 무슨 말? 좀 얻어 맞아보셔야 돼요. 많은 수험생들이 자기가 문제를 풀고 틀리는 것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틀려보는 것도 연습이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틀리면 기분이 나빠. 아니 그러지 마시고 틀렸을 때 그 이유를 찾고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틀리게끔 설계를 했다. 그러면 틀렸을 때 자빠졌을 때 일어나면서 뭐라도 하나 줍고 일어나자. 뭐라도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학이라는 게 있어야 되려면 틀린 것 틀린 것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걸 핑계 삼아서 다시 한번 문제를 보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맷집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면 선생님이 평가원한테 여러분들이 얻어맞기 전에 나름 이유를 가지고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마구마구 후려쳐가지고 마구마구 후려쳐주어야 여러분들이 맷집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만 개발할 수 없잖아요. 6개월 전에 보여드렸던 전체 커리큘럼에서 살짝 또 수정되거나 보완된 게 있거든요. 일단 12월 작년 12월에 이게 개강이 되고 완강이 됐습니다. 기적적인 그러니까 현장 강의 개강하기 전에 이미 코어 버전을 완강했었다. 정말 그때 추웠습니다. 그리고 수능 끝나고 선생님은 정말 작년 수능 끝나고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 겨울을 버텨냐면 상상한 거예요. 와 현장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작년이죠. 작년 수능의 트렌드를 반영한 빠른 속도로 핵심만을 짚어낸 코어 강의를 완강할 수 있냐 해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할 때 띡 보니까 이미 완강이 돼 있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와 이게 완강된 채로 내가 내 스케줄에 맞게 강의를 이렇게 골라드릴 수 있겠구나. 혹은 쭉 순서대로 들을 수 있겠구나. 그 상상하면서 버텼고요. 이때 현강 버전 이때 그 현장에서 선생님을 정말 실제로 지켜본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선생님이 분필이랑 이 프리젠터 있죠.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약간 마비가 와서 지금도 아주 100% 다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때 생각하면 아 지금은 그래도 할 만합니다. 그때는 상당히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러던 기억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매 강의마다 매주마다 열심히 강의에 혼신을 다했다라고 선생님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거게임과 통계게임이 진행됐었고요. 옵티마가 6월 모의평가 훨씬 이전에 특강 형태로 문제 사회문화 N제죠. 오픈이 됐고 그 다음 이 15항이 지금도 촬영 진행 중이긴 한데 어쨌거나 옵티마 이게 새롭게 N제로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였던 강의이자 교제인데요. 맥락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왜 옵티마 N제 저 풀어보니까 사회문화에서 어떻게 고난도 문제도 많이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유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왜 정법엔 없나요? 선생님 심지어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선생님 법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맞는데 아니 왜 법대 나오셨는데 왜 정법에는 N제가 없나요? 다소 다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들 특히나 정법하는 제자들이 컨텐츠 가뭄이라고 부를 만큼 N제가 이렇게 제대로 된 N제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연구실에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안 만드십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참 선생님 이 하반기 커리큘럼 후반자 로드맵 준비하면서 또 설렜는데 N제보다는 아 그리고 정법 N제도 충분히 좋은데 그것보다는요 이거 어떻게 읽죠? 인코어 코어 코어 앙코르 혹은 뭐 가수들 공연 끝나고 나면 앵콜 앵콜 앵콜이죠 앵콜 적색모 잠깐만 앵콜 적색모라고 하려면 다시 한 번 앵콜 앵콜 다시 한 번 하려면 아 그렇구나 작년에 적색모를 우리가 총 12회를 출간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중에서 지금 현재 트렌드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잘 맞는 문제를 뽑아서 최소 5회 이건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소 5회를 약속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100문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적색모가 시즌 1 2 3 4까지 가면 매 시즌마다 3회분이니까 거기다가 5회나 6회가 붙으면 정법만 해도 총 18회의 모의고사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연구실에서 다만 여기 있는 앙코르 적색모는요 작년 적자생존 모의고사에서 좋은 문제들을 살려서 문제 순서 똑같이 안 만들고요 다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아주 색다른 문제지로 다시 만들어서 최소 5회 많게는 6회 정도까지 약속해 드릴 테니까 이 앙코르 적색모는 작년 적자생존 모의고사를 풀었던 특히나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이 작년 문제랑 겹치나요? 겹치면 저 안 풀게요 그런 생각이면 이건 안 푸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고3들 혹은 작년에는 수능을 치르긴 했지만 정법으로 안 치렀다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걸 풀면 완전 색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기출문제를 우리가 그냥 짜깃게 해서 만드는 모의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여름 코스에 혹은 하반기에 백미 말 그대로 피날레 파이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파이널 문제는 기출문제만 이렇게 그냥 재탕하는 것 그 누구도 반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신선한 문제들로 9월 모의평가의 트렌드까지 반영해서 우리가 3,4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정법은 앙코르 적색모 까지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엔제가 없다라고 계속 선생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우리 메가스터디 게시판 쪽으로 계속 컨텐츠 감음을 호소하지 마시고요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이 앙코르 적색모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회차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작년 적자승전 모의고사랑 겹치느냐라고 묻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서 좋은 문제들을 선별해서 앙코르라고 묻힌 거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선생님 연구실에서 만들었던 컨텐츠에 실려있는 문제가 정말 좋은 문제임에도 올해 완벽하게 그걸 다 갈아치워야 되나요? 작년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작년에 썼던 컨텐츠는 작년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거였다면 그 문제들 중에서 반응이 좋았고 혹은 정답률이 적정했으며 그의 수능에 쓰여서도 아주 손색이 없는 문제들을 올해의 수능 수험생들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를 계속 매년마다 재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적정한 컨텐츠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규 개발하는 문제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작년 것도 앙코르 아니 가수가 공연을 했는데 잘하니까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앵코를 외칠 때 다음 퍼즐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많이들 잘 모르더라고요 퍼즐 게임은 어... 약정공략 특강 사회문화일 때 약정공략 특강의 한 강좌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묻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퍼즐 게임 시즌 2가 나오죠 아예 교재도 새롭게 발간을 하고 이 마저도 현강 호흡보다 좀 빠르게 왜냐하면 현강에서는 기선제약 코스가 쭉 진행되다가 9월 모의평가 직전에 또 퍼즐 게임이 진행되다 보니 그걸 영상을 촬영해서 또 우리 인강 적자들한테 오픈을 하면 9월 모의평가 직전에 오픈이 되면 좀 준비할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여기는 퍼즐 게임 미리 좀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현강과 인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강이든 인강이든 다 선생님의 아주 소중한 제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강의 호흡과 인강의 호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메가스터디는 인터넷 강의를 하는 선생님의 하나의 강의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출강하는 여러 이미 10년 이상 출강했던 학원들은 선생님과의 또 하나의 연을 맺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똑같은 컨텐츠로만 갈 수 없다면 선생님의 생각은 인강과 현강을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투트랙으로 가져갔을 때 인강 듣는 친구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오히려 현강보다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오픈하고 선제적으로 완강하는 강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통계 게임은 현강에서 진행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호흡으로 미리 인강을 통해서 오픈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강 제자들을 향한 최적의 사랑 절대 이거를 의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선생님이 제자들을 차별하겠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인강 듣는 제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컨텐츠도 좀 더 다양하게 만들 것이고 업로드도 빨리 하겠습니다 개념 히모리 이건 아예 현강에 있지도 않은 컬이에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보세요 정법이 30강만에 가능해? 사문이 20강만에 가능하다고? 이걸 또 반으로 줄였잖아요 심지어 지금 현재 선생님이 이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법 6강 여기 6강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문은 4강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법도 이제 슬슬 반 정도 넘어가면서 아 처음에 진짜 누가 물을 수 있겠죠 야 정법 15강에 이거 개념 한 바퀴 노는 게 가능해? 가능한 걸 보여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6월 모의평가 끝난 이후에 이 토파보기 강의를 오픈했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 토파보기 강의만 가지고도 후기가 생길 정도로 선생님은 참 그 후기 보면서 흐뭇했었는데 야 문제를 저렇게 가지고 놀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6월 모의평가 그냥 단순하게 뭐 이건 답이야 저건 오답이야 왜 이게 답인지 오답인지 막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의 유기적인 흐름을 소개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건가 소개하기도 하고 우리 그전에 정리했던 스킬러가 어떻게 쓰였는지 또 입증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가졌습니다 그것 또 9월 모의평가 이후에 토파보기 강의로 여러분에게 선보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기선제압은 왜 16강인데 여긴 14강인가요? 이해하겠죠? 마지막에 15, 16 정도에 해당하는 퍼즐 게임을 미리 완강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쪽은 현강 기준으로 하면 7주 걸릴 거고요 이쪽은 8주 걸릴 거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과목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퀄모의고사 작년 같은 경우는 퀄모의고사 해설을 다 해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온라인에 제공되는 정법 3은 모두 선생님 연구실에서 또 검수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퀄모의고사 책임지고 해설을 다 해드릴 거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최적화 파이널 이거는 원래 11월까지 현장은 좀 진행이 되는 편인데 우리 인강은 왜 좀 10월 정도에 마무리를 할 거냐면 이제 10월 정도 마무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때 선생님의 컨텐츠가 완성된 형태로 다 올라가줘야 여러분도 안정감 있게 그러니까 만약 수능에 임박하는데 계속 계속 강의가 막 새로운 게 올라와 여러분들이 또 막 쫓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강의를 또 잘 설계해서 10월 아주 늦지 않은 그 즈음에 인강 듣는 친구들에게 완성된 커리로 딱 마무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됐나요? 뭐 각각의 이 강의의 컨셉 누구를 위한 강의인지 이런 것들은 각각 강좌들마다의 오리엔테이션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올해 새로 시도하는 여기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컨셉이 좀 달라졌는데 이런 새로 시도하는 것들의 컨텐츠의 풍성함 이걸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하반기 로드맵을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6월 모의평가 끝난 이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사탐, 런, R-U-N 사탐으로 도망쳐오는 거 말고 사탐, 런, 사탐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배워보자 하는 친구들의 선생님 강의가 야 진짜 이게 쉽게 말하면 아니 사탐을 이과식으로도 공부할 수 있구나 사탐이 전혀 애매하거나 모호한 과목이 아니었구나 이걸 끊임없이 입증하는 시간으로서의 2024년을 벌써 절반 정도 달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그렇죠 여러 선생님들이 어필하고 계시지만 선생님은 확실하게 진짜 애매함 없이 그러니까 오개념이 없다는 건 원래 이건 기본 베이스인 거고요 거기서 애매하거나 모호한 개념도 없도록 확실하게 잘라드리는 것 이 스킬러에서 약속해드리는 게 계속 이어질 거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탐, 런 사탐, 런 본격적으로 사탐해서 읽어보겠다는 친구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맞습니다 고민되십니까? 고민은 완강만 늦출 뿐 고민은 배성만 늦출 뿐 운명적 본 강의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그때까지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남은 강의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최적이라는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 선생님 우리 연구실에 조교만 몇 명입니까?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을 후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아끼고 우리 조교들이 여러분들을 아낀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 질답에 대해서도 좀 더 전문성 있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친절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울 테니까요 항상 정법 사문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 우리 연구실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 나가면서 의시하시다 했으면 좋겠네요 수능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응원할 거고 이 말을 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능날 여러분이 고른 것이 정답이 되고 정답에 이르는 그 길이 해설지가 되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